안녕하세요. 오유부부입니다. 오늘은 부스트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부스트는 세안 후에 스킨 다음 단계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계신 스킨의 얼굴에 바르신 후 부스트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려주세요. 진동이 느껴지고 불이 켜지면서 부스트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부스트 세럼을 헤드에 3회에서 4회 정도 펌핑해주세요. 펌핑하신 후에 얼굴에 먼저 적당량을 골고루 발라주세요. 얼굴에 발라주신 후 다시 한번 부스트를 아래에서 위로 켜주세요. 이때 바로 내 손과 얼굴에 진동이 느껴지면서 부스트가 작동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천히 부스트를 얼굴 리프팅되는 방향으로 마사지해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부스트 헤드를 얼굴에서 떼지 마세요. 붙여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고 절대 세게 압을 주시거나 너무 빠르게 부스트를 진행하시면 효과가 더 나지 않기 때문에 영상과 같은 속도와 세기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스트는 얼굴 반쪽당 1분간 진행합니다. 1분의 시간이 지나면 부스트에서 지잉지잉 하는 두 번의 진동과 함께 기기가 멈추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세럼을 헤드에 3회에서 4회 정도 펌핑해줍니다. 펌핑한 후 반대쪽 얼굴에 세럼을 골고루 발라주세요. 부스트를 한번 더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진행이 되는데요. 하시는 방법은 갈바닉과 같습니다. 이마는 아래에서 위로 주름의 반대 방향인 세로로 쭉쭉 올려주시고요. 눈가는 C자형으로 얼굴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쭉 리프팅되는 방향으로 천천히 부스트를 진행해주세요. 영상에서 보이는 속도로 천천히 얼굴에 떠다니듯이 부스트를 진행합니다. 입가는 C자로 코도 빈틈없이 골고루 부스트로 리프팅해주세요.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부스트를 진행하실 때 세럼이 얼굴에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세럼을 더 짜주셔도 되고 NAPCA 미스트로 내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부스트를 진행해주셔야 피부에 자극 없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 반대쪽도 1분이 지났는데요. 톡톡톡톡 가볍게 손으로 흡수시켜주세요. 부스트 헤드는 깨끗이 흐르는 물에 닦아주시고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건조해주세요. 그 다음 세럼이 충분히 흡수된 후에 2단계로 로션을 발라줍니다. 저는 이넨서를 바르는 중이에요. 바르실 때 항상 양은 충분히 그리고 발라놓으시면 저희 제품은 얼굴에서 알아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손으로 막 두드리거나 롤링하는 행동은 피부에 자극이 되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수분크림까지 발라주세요. 저는 지성이라 NAPCA를 사용하고요. 이때도 역시 피부결을 따라서 부드럽게 한번 펴 발라주신 후 손으로 롤링하거나 두드리지 마세요. 저희 제품은 올려만 나도 피부에 다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부스트는 너무 편리한 무선 충전이 가능한데요. 한번 완충시 8시간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 불의 개수에 따라서 배터리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번 내리면 다시 꺼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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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